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누셈의 혼합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곱셈과 나누셈의 혼합계산을 하는지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6을 보게 되면 6의 부호가 없어요. 이렇게 부호가 없을 때에는 부호가 플러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셈과 나누셈의 혼합계산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듭제곱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괄호 열고 자 음수의 지수가 짝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음수의 지수가 홀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3으로 홀수예요.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분수의 거듭제곱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 둘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의 3제곱은 8분의 3의 3제곱은 27이 되는 것이죠. 괄호 닫고 나누기 자 6의 제곱은 36 나누기 괄호 열고 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셈과 나누셈의 혼합계산 중에서 소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소수를 분수로 먼저 바꾸어 주세요. 우리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누셈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분수를 끝이 있는 유한소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0.5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괄호 닫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소점 오른쪽에 있는 수만큼 분모의 0이 생깁니다. 0.5는 소점 오른쪽에 수가 한 개 있죠. 그래서 분모에 0이 하나 생겨서 분모가 10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그 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역수를 이용하여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8분의 27 괄호 닫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 주시고 자 나누기 기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의 역수를 곱해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수의 역수를 곱해야지 왼쪽에 있는 수의 역수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역수를 구하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바꾸시면 되는데요. 36처럼 정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없죠. 분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모가 1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모가 1일 때 분모를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바꾸게 되면 분모에 있던 1이 분자로 가서 분자는 1이 되는 것이고 분자에 있던 36은 분모로 와서 분모는 36이 돼서 3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시고 자 나누기 기호 오른쪽에 있는 수의 역수를 곱해 오시는 거예요. 역수한다고 부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역수는 분모, 분자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5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먼저 부호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음수가 짝숙에 있으면 전체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음수가 홀숙에 있으면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음수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로 홀숙이군요.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괄호 열고 이제 수끼리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8분의 27 곱하기 36분의 1 곱하기 5분의 10 자 이렇게 분수가 있는 곱셈을 계산할 때에는 약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정수 4하고 분모 8, 사로 약분 가능하네요. 사로 약분하면 1, 분모 사로 약분하면 2 되는 거고요. 분모 36하고 분자 27, 9로 약분 가능합니다. 분모 9로 약분하면 4, 분자 9로 약분하면 3 되는 거고요. 자 5분의 10, 분모 분자 5로 약분 가능합니다. 분모 5로 약분하면 1, 분자 5로 약분하면 2 자 분모 4하고 분자 2, 2로 약분 가능하군요. 분모 약분하면 2, 분자 2로 약분하면 1 되는 거고 자 약분이 끝났으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정수는 분자에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됐고요. 분모끼리 곱하면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것이고 분자끼리 곱하면 3인데 정수도 곱해주게 되면 그냥 3이군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